예에에에 아 어 강렬하게 백허군대 어 정말 강렬하게 백허군대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하하 하하랑 좀 다르구나 하하 하나씩 했는데 아 그럼 나는 친절하죠 형은 좋아했으니까 옅은 미소 짓다가 팍 돌아서 팍 앉는거야 아니 그리고 화를 안을 필요가 있어요 스킨을 하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옅은 미소 돌아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조금만 돌아둬 형 그리고 번쩍 안아서 번쩍 안아서 위에 테이블에 이렇게 딱 앉혀봐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아 아 왜 아 연결해요 연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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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해요 자 자 카메라 쏟았어요 아름답게 자 아름답게 하러 아름답게 해 아 형 오늘 작정했다 하하 감독 작정을 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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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요 예 가요 네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좋아 바라봐 저도 바라보고 웃어 아니 야 많이 무서워 보이니까 잠깐만 이제 정 네 아니 아니 우리 보지 마 마주 보고 있어요 아 예 마지막 웃어 막 웃다가 하나 하나 둘 셋 진지 송지호 진지 자 종국이 형 다가갑니다 자 종국이 형 다가갑니다 자 종국이 형 다가갑니다 형 다가갑니다 형 왜 나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잖아 지금 화면 되게 예뻐요 네네네 자 다 웃었죠 자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광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름답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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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예뻐 그리고 조명 걸려도 돼요 어차피 걸려도 돼? 어 이거 야 조명이 걸려도 돼 아 조명 걸려도 돼 아 조명 걸려도 돼 오케이 자 설의 눈 봅니다 설의 눈 봅니다 잘생겼어 예쁘고 진지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지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지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지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지 아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한가? 햇나고 정말 왼쪽 아니야? 언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왼쪽 나는 보통 이쪽이야 아 오빠가 이상한데 왼쪽 아니야 이렇게? 여자가 보통 이쪽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자 갑니다 아름다운 신이에요 그윽하게 바라본다 수줍게 자 김종국 다가갑니다 천천히 더 천천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아 아 형 너무 많이 나갔어 아니 아니 수줍게 자 김종국 다가갑니다 천천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팔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지하게 좋아 다가갑니다 천천히 다가갑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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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같다 손 다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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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움직여 움직여 자 움직여 머리 움직여 그렇지 자 손 어깨 위에 올립니다 자 움직여 머리 움직여 그렇지 자 손 어깨 위에 올립니다 송지호가 올립니다 송지호가 오른손 어 그럼 그렇지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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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고 괜찮다 괜찮다 됐어 오케이 잘했어 됐지 왜 이렇게 하면 되는군 이번에 진짜 같았어 저 이거 송영도 있어? 오 요즘 배고파 오빠 반짝무니까 또 밥 먹고 싶다 어떻게 하냐 장난 아니다 지금 장난 아니다 나 안 이렇게 어 중년 되겠지 나 계속 두께 먹었다 아침 일찍 가서 밥 먹고 김밥도 먹고 왜 그래 아주 식욕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어 큰일이야 조금만 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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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아 베네 씨에 있어? 괜찮은데 베네 나 켜줘 엑셀 야 이 으악 우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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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아하 아하 아 그래 왜 누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어 그냥 모니터로 가야겠냐 아 머리털 오케이 그럼 요거 찍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감옥 갑니까? 이거는 누구랑 하는 거라? 어 너 나 너랑 안 돼 나 오빠랑 나라 결혼한다고? 오빠 나라 결혼한다고? 어 자 이거 엔지 없이 갑니다 자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행복해 하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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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강아지 쓰다듬는 것 같다 좋다 좋아 우와 우아나 까르르 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야 갑자기 웃어? 하하하하 아 시일을 옮길게요 하하하하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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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뭐를 해 여기 진배씨 뭘 메시지 일어나는 것만 자 아니요 일어나는 것만 야, 일어나는 거면 잠 어디 보이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잠깐 자고 있고 내가 모닝커피를 갖다 주는 거 좀 봐 어때? 지우가 모닝커피를 갖다 주는 거야 아니야, 요즘 그런 세대 아니야 그냥 내가 갖다 주는 거 어떡해? 발, 발, 발 내미세요 예? 발 아니요? 아이, 양말을 왜 이렇게 해라? 꼼지락거리고만 찍을게요 아, 이렇게요? 네 아, 이렇게? 양말 자고 다 있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 어, 나도... 어떡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잠깐만, 제가 모닝커피를 볼게요 발에서 올라갈까? 자, 카메라 돌아서 레디! 액션! 자, 발이 엉켜! 예? 자, 엉켜봐! 지우야, 니가 톡! 그렇지! 자, 카메라 쓰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싹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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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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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귀엽다단듯이 팔베기 한 번 갑니다 자, 이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요 네 오케이 그렇죠 액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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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서로 한 번 마주 보고 한 번 슬쩍 보고 그렇지, 좋아요 저런 아니에요? 어, 그럼 레디 액션! 좋아하세요, 웃어 지우, 눈물 그릉으로 한 번 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토닥토닥 토닥토닥 자, 석진이 형, 이제 주회사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하시는 거 잘다 보면 그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대신 한 걸 다 이겨내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생각 하지 보고 뽀뽀하세요 아니, 뽀뽀라래 여기, 이렇게만, 그냥 여기 가면 찍으시니까, 이렇게 그냥 겹칠게요 너무 가짜 티나요 아이씨 알겠어요 백샷! 아이씨 우주, 조명 우주, 조명 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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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카타! 찾습니다 재미없이죠 오더바이 타고, 지우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하나 더 좋아, 세장지거나 찍어 놓은거 세장, 지금요, 방송 찍어 놓은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찍자 오빠, 나 탔어 알아, 알아 아까 이렇게 한 때 오빠야 어 달려! 거, 끝까지! 아 Nemo 엄마 살려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말야 난 그날의 그 심장은 되는 걸 느꼈어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로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영원히 되지 않는 꿈만 같았어 정말 꿈만 같아서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해 눈이 부시게 빛나던 그런 날에 내게 와줬던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로 와 사랑은 내게로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정말 꿈만 같았어 정말 꿈만 같았어 미움이 나의 나라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그날이 그날이 먼저 그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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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